지난 6월 14일 개봉해서 이제 4주차에 접어든 프레시의 흥행 성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좋은 쪽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프레시 관련 리뷰를 올렸었죠. 5점 만점에 3점을 주었고 DCEU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3번째 작품으로서 가장 재미있었고 올해 연말 아쿠아맨2가 개봉하면서 이제 시작될 DCEU에 대한 기대도 역시 매우 올라갔다고 말했었습니다. 영화 프레시의 장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장점은 에즈라 밀러 1인 3역의 폭넓은 연기죠. 프레시는 에즈라 밀러가 아니었으면 만들 수 없었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점은 원작 프레시 포인트가 가진 힘을 잘 구현한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어리숙한 모습의 베리 앨런이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한 명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잘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다른 DCEU의 영화들을 안 보고 이 작품만 봐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를 쉽게 풀었다는 겁니다. 마블은 페이지 4가 시작되면서 디즈니 플러스를 사내기 위해서 MCU의 이야기를 드라마하고 영화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영화가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드라마 완다 비전을 보지 않으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도대체 왜 스카렛 위치가 그렇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마이클 키튼 배트맨과의 적절한 협업입니다. 크래식한 배트카 또 배트윙이 다해가 겹쳐지는 모습. 1989년 개봉한 원조 배트맨은 액션이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배트맨의 활약은 올드 팬으로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현재 젊은 분들이 2, 30년 후에 마블 영화를 봤는데 로버트 다우니 쥬니어가 다시 아이언맨으로 나오는 것을 보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겠죠. 그럼 프레시에 관한 미국 언론의 기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프레시에 비참한 흥행성적. 프레시가 추루하지 못하는 건 거의 없지만 관객들의 관심은 그 중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프레시는 워너브로더스가 예상한 낙관적인 희망인 7,500만 따로에 크게 못 미치는 5,500만 따로의 오프닝을 기록했습니다. 오프닝 성적이 프레시를 주춤하게 만들었던 거라면 지금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개봉 2주차인 프레시는 73%의 하락세라는 심한 타격을 받으며 북미의 4,265개 극장에서 겨우 1,5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박스 오피스에서 실망스러운 8,700만 달러, 해외에서 1억 2,300만 달러, 전세계 수익은 2억 1,000만 달러입니다. 그들은 프레시가 4,000개 이상의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한 영화 중 최악의 드랍을 기록한 영화라는 오명을 받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모비어스가 73.8%의 드랍을 기록하기 전까지 11년 동안 72%의 드랍으로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파트2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시는 1,500만 따라 매출을 올리며 72.3%의 드랍으로 챔피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많은 극장들에서 프레시 스크린을 드랍하는 상황이며 최근 업데이트된 프레시의 흥행 성적을 보면 미국에서는 1억 달러, 해외에서는 1억 4,600만 달러로 전세계적으로 2억 4,500만 달러밖에 안됩니다. 최종적으로는 3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티켓 예매 사이트는 판단고에서 Buy One Get One 프리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프레시 제작 비용, 필요한 박스 오피스 매출, 프레시의 제작 과정은 다소 진통이 있었기에 제작비의 규모와 어느 정도 흥행을 해야 성공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CBC와 제작 디자이너 폴 오스터베리와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프레시의 예산은 약 2억 2천만 달러로, 맨 오브 스틸, 배트맨 대 슈퍼맨, 제작 과정이 매우 순탄하지 못했던 저스티스 리그보다는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과 배급비용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 작품들의 경우 허리윤 영화 제작사들은 제작비의 2배를 벌어야 이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연적으로 프레시는 최소한 4억에서 4억 5천만 달러를 벌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윤 영화는 제작비 말고도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죠. 그리고 배급비용, 해외 극장들하고 수익 정산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작비의 2배, 만약 광고를 공격적으로 했다면 2.5배의 매출이 나와야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프레시는 최소한 1억 달러, 많게는 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억 달러면 AAA 게임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나 The Last of Us Part 2의 제작비죠. 프레시의 흥행 실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 제가 그렇게 망하기를 원했던 인어공주의 매출이 미국 2억 8,300만 따라 해외 2억 4,200만 따라로 합계 5억 2,600만 따라입니다. 흥행 성적이 프레시의 2배가 넘죠. 제작비는 2억 5천만 따라입니다. 현재 추이를 봤을 때 인어공주는 극장 수익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만약 손해가 난다고 해도 1억 달러 미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가서 흑인 시청자들을 락업만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팔릴 흑인 인어공주 굿즈들을 생각해본다면 디즈니가 이번에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물질적으로는 큰 손해가 없을 겁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흥행 순위로 보면 현재 인어공주는 5위, 프레시는 10위입니다. 그동안 DCEU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제외하고 총 13편이 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망했던 건 원더우먼 1984하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였습니다. 하지만 두 영화의 개봉 시기는 극장에 쉽게 갈 수 없었던 시기죠. 당시에는 어떤 영화가 개봉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원더우먼은 만듦새에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볼만 했죠. 성인 등급이 아니었으면 더 흥행했을 겁니다. 제임스 건이 감독을 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의 감독. 이제 DC 스튜디오의 CEO가 되었으니 앞으로 나올 DCU 영화들에서는 제임스 건의 입김이 강해지겠죠. 기대가 되네요. 두 작품 모두 극장 개봉으로 각각 2억 달러 이상 손실이 났지만 HBO MAX에서도 동시 공개하면서 가입자 증가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워너브러더스 입장에서는 손실이 아니라 이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시는 미국 내 평가가 안 좋아서 OTT 가입자 증가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반응이 영화의 완성도와 재미의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업 영화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흥행성적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프레시는 어떤 단점이 있길래 인어공주보다 훨씬 더 크게 폭망을 했고 총 13편의 DCU 영화 중에서 손실 1위의 영화가 된 걸까요? 유튜버들의 리뷰나 소셜미디어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프레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와 칭찬을 하지만 극장 흥행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관객들에게도 크게 외면을 받은 작품입니다. DCU의 영화들의 지난 한국 매출을 보면 아쿠아맨, 원더우먼, 맨오브스틸 모두 프레시를 훨씬 넘어섭니다. 심지어 인어공주마저도 프레시보다는 낫습니다. 즉, 영화 프레시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는 제가 포함이 되죠. 제가 생각하는 영화 프레시의 가장 큰 문제는 에즈라 미러의 기행에 대한 관객들의 불호감입니다. 수준 높은 연기와 괜찮은 화면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흥행은 약 1억 달러로 올해 개봉작 중 미국 흥행순위 탑10에서 미국 내 매출이 가장 적은 영화입니다. 특히 해외 관객들은 에즈라 미러의 기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관객들은 그동안 에즈라 미러의 심각한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흥행 성적에 큰 역량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즈라 미러 본인은 페미니스트라 자칭했지만 여성 관객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화 내용입니다. 막바지에 베르 에런이 어머니를 구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인간적인 성장을 이뤄내면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스파게티 소스의 위치를 더 위로 올림으로써 아버지의 얼굴이 CCTV에 정확하게 찍히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과거의 사건을 바꾼 게 되었고 아버지는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돌아온 세계에서의 배트맨은 조지 크론이죠. 즉 과거에 역량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세계로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초반 2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일을 통해 겪은 고통과 상처를 이겨냄으로써 인간적으로 또한 한 명의 영웅으로써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즉 2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던 거라고 봐야죠. 세 번째 장점은 영화의 액션씬이 부족한 것입니다. 초반 프레시아 배트맨, 중반 러시아에서 배트맨과 슈퍼걸, 그리고 후반 조두 장군하고의 전투를 빼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오락 영화로서의 재미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캐릭터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큽니다. 메인 빌런인 조두 장군은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크립톤에서 군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즉 자기 종족을 지키는 게 일생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동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영원한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팬턴 존에 갇히지만 결국 크립톤이 멸망함으로써 표현하게 되죠. 모성을 잃은 그는 지구를 크립톤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같은 동족인 슈퍼맨은 지구 편으로 돌아서서 방해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깊은 서사가 있으며 명시 공이 DC 이후에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 최고의 빌런을 필연적으로 일어나 일은 바꿀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단순한 하나의 소모적인 장치로만 사용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슈퍼골도 굉장히 멋지게 그려졌지만 러시아에서 탈출한 이후에는 조두 장군과의 싸움에서 반복적으로 죽는 모습만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PC 요소들도 지적을 해야 하는데 내용적으로 크게 거스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프레시의 여자친구 여기라고 봐야하는 아이리스 웨스트가 블랙워싱을 당했습니다.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프레시도 그렇고 왜 꼭 여자친구는 흑인 여성으로 바꾸는 걸까요? 카라 조엘은 히스패닉인 사샤 카이로 교체되었습니다. 물론 사샤 카이의 슈퍼골 연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 사샤 카이가 멋지고 슈퍼골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PC를 고려한 캐스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일부분의 사람들이 인어공주역의 하리베리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PC를 고려한 캐스팅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고방식입니다. PC 요소가 적용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원작과의 차이, 극정계상, 필요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자신의 호감도에 따라 자지우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어공주의 원작이 백인인 것처럼 슈퍼골 역시 과거 코믹스 원작에서부터 긴 금발 머리의 백인 미녀입니다. 복장 역시 하의는 스커트를 입었었는데 프레시의 슈퍼골은 짙은 갈색 머리 그리고 쇼컷의 일체형의 수트로 입었죠. 그럼 히스패닉은 영원히 슈퍼골을 하면 안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흑인 스파이더맨 마이스 모라레스처럼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독립적인 서사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히스패닉인 사샤 카이를 캐스팅할 거면 카라 조엘이 아닌 다른 슈퍼골 캐릭터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 아쿠아맨 2로 시작될 새로운 DCU 작품들도 PC 요인이 계속 묻을 것 같다는 그런 부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인어공주보다 더 철저하게 폭망한 프레시의 안타까운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